뉴스토커 자 일요일 새벽이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시고 요즘은 케이블이 다 있기 때문에 지상파를 제외한 케이블에서 미친듯이 시청률이 올라가면서 아무튼 뒤집어진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야구였을까요 축구였을까요 아니면 배구였을까요 역시 축구죠 월드컵이 있으니까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다 아시는 저도 알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죠 레알 마드리드가 저는 이쪽 마드리드는 잘 모르는데 아틀래티코 마드리드에게 역전순을 거둬며 빅 이어 를 들여올렸다고 합니다 빅 이어 귀떼기입니다 귀떼기 이어가 귀떼기입니다 자 한편에 정말 드라마 같은 경기였는데 그래서 오늘 뉴스토커에서는 우에파죠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와 유럽 식구 그리고 박지성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성은 대박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서 뉴스토커를 도와주는 식구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박세훈 기자 네 체육팀 박세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어라리가 소준일입니다 오늘은 소준일 아나운서 중심으로 저희가 얘기를 풀어다 갈까 봅니다 네 그 한 시즌 동안 나리가 중계하셨고 나리가를 직접 현장에서 중계는 못하고 회사에서 중계했죠 회사 마포죠 마포에서 중계했습니다 상암동에서 중계했습니다 스페인 축구를 마포에서 중계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소준일 아나운서 그래도 우리보다는 많이 알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 그리고 이번 결승전이 스페인 팬들끼리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료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럼 박세훈 기자가 네 챔피언스 리그는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유럽 챔피언스 리그요 자세하게 그 디테일하게 아 디테일할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딸리면 뭐 부연해 주실 분이 계시니까 농구뿐만 아니라 부연 없어요 축구뿐만 아니라 뭐 농구든 그렇고 뭐 다른 종목도 다 그런 비슷한 시스템이더라고요 유럽에는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유럽이 약간 그 통합의 이미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 이런 거? 그래가지고 걔네가 그 일종의 통합리그죠 그렇죠 유럽에서 짱먹는 애들 다 나와라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어 퀄리티가 있는 리그 뭐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는 상위 네 팀 그리고 그 외에 약간 좀 떨어지는 뭐 네덜란드나 이런 동네는 한 팀씩 모여가지고 걔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해가지고 유럽의 최강자를 가리자 이런 리그인데 그런 얘기가 있죠 월드컵보다 축구 퀄리티만 놓고 봤을 때 훌륭한 거는 유로대회고 그렇죠 유로대회보다 퀄리티가 높을 수 있는 대회는 챔피언스 리그다 이 정도로 정말 전세계 축구팬들이 열광하는 그런 대회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설명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고요 사실은 국가대표팀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세계 최정상의 플라이어들이 모여서 뛰는 그런 경기들이긴 합니다만 소집돼서 발을 맞힐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완성도 같은 부분에서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럽 축구는 1년 내내 같이 붙어있는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축구 경기 자체의 짜임새 완성도로 보면 이런 클럽 축구 그중에서도 가장 잘한다는 팀들의 경기죠 챔피언스 리그가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죠 사실상 클럽 대항전 아닙니까? 그렇죠 유럽의 클럽 대항전인데 이 난리가 나는 전세계가 그게 저 예전에 2년 전에 런던 올림픽 취재 갔을 때 공항에서 유도 선수들 우리나라 입국 취재를 막으면서 축구를 봤어요 거기서 기자실 축구를 보는데 영국 단일팀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얘네가 90분까지 되게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데 알바해가 갑자기 88분쯤에 TV를 꺼버려요 그래서 야 너희 뭐하는 거냐 야 영국은 축구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하는 거냐 했더니 영국이 그렇더라고 축구 팬이 없어요 잉글랜드에는 맨유 팬이 있고 뉴캐스 팬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축구 팬이 없어요 정확한 표현이네 국가대표 팬은 없다 난 국가대표 관심 없다 이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안 되네요 그건 좀 특이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참 좀 별로 쓸데없는 얘기 이게 매개예요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어쨌거나 클럽 축구가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국가대표 월드컵보다는 이 유럽 축구 챔피언 과연 누구냐 네 정말 저도 사실 저는 뭐 스페인 리그 별로 관심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시작 전부터 정말 어마어마하던데 분위기가 소중류 캐스터 소중류 캐스터 어떻게 캐스터 했습니까 저는 그냥 캐스터를 하지 않고 집에서 봤고요 친구 집에서 봤고요 그건 안 했습니까 중대는 다른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 경비를 지켜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웅장하죠 K리그와 비교해보면 이거는 잽이 안된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상 어떤 요즘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이벤트들은 정말로 경제 규모에 비례해서 좀 화려하고 덜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데 전쟁이나 전쟁인 줄 알았어요 챔피언스 리그는 정말로 전세계 스포츠 자본이 집대성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오프닝 세레모니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러니까 사람도 어마어마 사람도 많거니와 거의 뭐 월드컵 오프닝에 버금갈 정도의 그런 수준을 보여주죠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사실 레알마이드리드는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근데 또 뭐죠 아틀레티코 아틀레티코 자 발음도 어려운 아무튼 코어마드리드 에이티라고 하죠 에이티 에이티 마드리드 선수들이 아무튼 리그에서 우승했다면서요 스페인 리그 그렇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8년 만에 리그 우승을 다시 차지를 했습니다 레알마드리드는 2등 했습니까 레알마드리드가 3등을 차지했죠 2등은 바르셀로나가 차지했고 FC FC 메시 메시 작년 K리그 클래식에서 포항과 울산의 경기가 그랬습니다 가장 마지막 라운드에 이 두 팀이 맞붙었는데 이 경기에서 포항이 이기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울산이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경기가 열린 적이 있어요 이게 일부러 만든 경기가 아닌데 일정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번 프리미라리가의 일정도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38라운드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만약에 비기기만 한다면 이기거나 비긴다면 아틀레티코의 우승 바르셀로나가 이긴다면 바르셀로나의 우승 이런 경기가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에서 열렸어요 아 날 났었겠네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경기에서 사실 맨 첫 번째 골이 바르셀로나 쪽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0으로 끝난다면 바르셀로나가 그냥 역전 우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난리가 났는데 후반전 4분 만에 챔피언스리그에서 또 선출골을 넣었던 중앙수피수 디에고 고딘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그냥 경기가 1대1로 끝이 났어요 1대1로 끝이 나면서 무승부로 끝이 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승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1, 2등 팀들이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승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나올 수 있는 게 정말 손에 꼽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일부러 만든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드라마인데 이런 경기가 펼쳐졌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죠 아까 말씀하신 포항 울산전은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게임은 더 심했어요 울산 홈이었는데 포항이 95분에 골러가지고 우승했어요 심판이 삐 불기 직전에 골러가지고 정말로 마지막 프리킥 딱 한 번 더 준다 이래 이거 마지막이야? 했는데 거기서 넣어버린 거죠 참 드라마 짜고 치고 해도 그렇게 안 나와요 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이번 레알 마드리드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거의 그랬어요 거의 비슷했죠 첫 골은 에이티 마드리드가 넣어가지고 그리고 90 제가 봤는데 92분 93분에 거의 끝나는 코너킥을 찾는데 어디서 쑥 나타나고 또 팍 지버렸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니네 이거 마지막이야 하면서 진격 기회를 그걸 띨려 보인 거죠 그 선수가 누구죠? 세르히오 라모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수비수인데도 골을 굉장히 많이 넘는 선수예요 특히 세트피스 상황 옆에서 띄워주는 공을 머리로 받아넣는 데는 거의 레알 마드리드 공격의 한 80% 90%는 이 선수 머리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득점력이 탁월한 선수인데 마지막에 이 선수를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막았으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승이 합니다 두 개의 우승을 한꺼번에 줄 수 있었죠 사실 거의 쉽지로 봤으면 거의 이기는 경기였어요 거의 이기는 경기였어요 팬들은 지금 이제 한잔 거꾸로 가려고 아악 하고 하는데 박세용 기자의 동생분께서 그래서 제 동생이 90분에 잤어요 경기 끝났다 축구 좋아해요? 제 동생이 스포츠를 두루두루 좋아요 박세용 기자 닮았습니까?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깜빡합니까? 날씬해요 근데 좀 남자죠? 저랑 비슷해지고 있어요 남자죠 관심 없고 자 그러면 어쨌든 90분에 그러나 박 기자는 연장전부터 봤다면서 골이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라머스 골에 일어났죠? 비몽사몽 실눈 뜨고 보다가 정신을 번쩍 차렸죠 아 축구는 이제부터구나 이야 사실 정말 그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도 많이 하고 근데 뭐 AT 마드리드도 상당히 공격을 잘했어요 근데 둘이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레알 팀하고 AT 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팀 컬러를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선수비 후역습 에 가장 최적화된 팀이다 선수비 후역습 이 팀이 만약에 선취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 먹고 잠급니다 그러면 이 팀을 깰 수 있는 팀은 전세계에서 아무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레알 마드리드가 깨버린 거죠 이 팀이 라레가를 우승을 이번 시즌에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그 이른바 두 줄 수비 그 축구팬들 사이에선 버스 주차라고 부르는 건데 두 대의 버스를 골문 앞에 세워놓은 것처럼 도저히 공격이 뚫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것에 이제 좀 비유해서 두 줄 두 줄 수비 버스 주차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1대 0으로 선축골을 넣었어요 어쨌거나 선축골을 넣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자신들이 잘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꽁꽁 잠궜습니다 아 빗장수비 그렇죠 빗장수비 비스무리한 것을 했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자신들이 자랑하는 BBC 라인이 있죠 아 BBC 맞아요 벤제마 베일 호날두 크리스티안 호날두 이렇게 세 명이 미친 듯이 공격을 퍼부었어요 근데 끝까지 안 뚫렸습니다 끝까지 안 뚫리다가 세르히오 라모스의 머리에서 딱 한 번 뚫려져 딱 한 번 그 딱 한 번이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방적인 경기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일방적인 경기라기보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가장 원했던 경기 흐름이에요 레알 마드리드가 정신없이 밀어붙이다가 단 한 번의 빈틈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를 치고 들어간다 이 전략이죠 이야 참 축구에 그런 전략이 통합니까? 통하죠 그걸 통해가지고 이번 시즌 리가 우승을 이끌어냈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런 역습 전략 덕분이었죠 우리 기자협회 축구대회에서는 그런 전략들이 전혀 없이 그냥 저런 공격 저런 수비 뭐 이러다가 그냥 확 죽는대요 우리 수비는 좀 작잖아요 공중이 뻥뻥 아무리 버스 세워놓으면 뭐해 여기서 포크레인이 오는데 두 분 포지션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최후 공격 수비 아 최후 수비수입니다 아 수비수세요? 수비수 하고 있고요 박세용 기자는 그냥 관중입니다 관중 초중고 12년 동산 10경기 미만 출전의 두 골입니다 두 골 넣으셨네요 그래도 저 축구 거의 안 했어요 초중고 때 박세용 기자는 농구를 잘합니다 농구 전 농구 많이 했죠 농구 잘하고 어쨌든 축구 보는 건 좋아하고 저도 이번에 이럴 거면 좀 생방송으로 볼 걸 근데 저는 좀 쫄린다 그럴까요 생방송으로 보면 내가 응원한 팀 지면 안 봐버려요 그런 거 있죠 못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못 봐 그리고 안 볼 때 이기면 또 봐 근데 또 보면 또 져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요즘 기아를 못 보잖아 기아 경기를 못 푼다고 내가 포메 꼭 치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기아 타이거즈 경기 알럽 베이스볼에서 했는데 그때 어떤 관중 한 분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LED 그거 있죠 LED에다가 이제 써놓으셨더라고요 역전하면 깨워주세요 무슨 경기 끝날 때까지 주무셨어요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어쨌든 깨울 수가 없어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레알 마드리드에는 호날두가 있고 네 에이티 마드리드는 누가 있습니까 디에고 코스타 선수가 있죠 디에고 코스타? 디에고 코스타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출장 여부가 사실은 이번 경기에 키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 선수 아니에요 그 뭐야 제가 알기로는 그 선수가 스페인이 귀화시키려고 그렇죠 스페인이 축구 진짜 잘하는데 요즘에 공격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스타가 브라질 출신인가 그렇죠 그렇죠 코스타를 땡기려고 했거든요 스페인이 그 정도의 실제로 땡겼습니다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죠 그것 때문에 브라질에서도 엄청 욕하고 말 되게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잘해요 딱 한마디로 잘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선수가 다쳤나 봐요 부상을 입고 사실 이 선수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이 선수가 이번 시즌 말미에 좀 부상을 입었어요 햄스트링 쪽에 부상을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프리메라리가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그랬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랬고 자기가 구태여 출전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운 거죠 고집을 피워가지고 일단 꾸역꾸역 경기에 나오긴 했는데 도저히 경기를 소화할 수 없는 몸 상태라는 것을 본인이 일단 알았기 때문에 전반전 시작한 지 8분 9분 만에 벤치에 교체 사인을 보냈고 교체가 된 거죠 이 선수가 아까 얘기한 난리 났던 경기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도 나왔다가 나갔어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사실 디에고 코스타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 선발 라인업에 딱 이름을 올리는 순간 다 멘붕이 왔죠 야 이건 뭐냐 그동안 뻥친 거야 뭐야 그렇죠 근데 이제 몇 분 만에 나갔죠? 8분 9분 만에 나갔죠 10분도 안 돼서 어쨌든 야구로 치면 위장 오더설 그러니까 뭐 교체 카드 한 장을 날리면서 결국 체력적으로 열쇠를 보여서 후반에 연장전에서 확 무너져버렸다 아니 뭐 이 선수는 아무튼 뭐 세르비아로까지 가서 근육 부상에 빠른 회복을 돕는다는 말태반추사까지 맞으면서 나왔는데 진짜 말말말부설수 그러고 있지 그렇죠 사실은 그 결정 자체가 욕심이지 뭐 그렇죠 본인의 욕심이기도 하고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 선수비 후역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이 팀의 전술의 근간은 수비입니다만 이 팀이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역습에서의 날카로움 그리고 그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는 것은 디에고 코스타 선수거든요 이 사람이 스트라이커인거죠 그렇죠 스트라이커 최전방 스트라이커인데 골도 잘 넣고 다른 선수들에게 패스도 잘 분배해주는 그야말로 만능형 공격수에요 디에고 코스타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격에서 이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선수를 조금 무리해서라도 출장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패착이 된거죠 에이티 마드리드가 아무튼 저는 굉장히 그 아주 훌륭한 선수들인거 같아요 되게 열심히 뛰고 특히 그 골키퍼 쿠르투아 아 그게 벨기에 선수 벨기던데 이번 월드컵에서 저희와 만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벨기에에서 가장 잘 막는 골키퍼 중에 하나로 우뚝 섰죠 사실은 비리비리한거 같은데 아 잘 막더라고 키가 무려 190cm에다가 팔다리가 워낙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옆쪽으로 가는 공들도 잘 막고 딱히 이 선수가 약점이 없어요 딱 92분 그 골을 못 막았어 그렇죠 사실 뭐 골키퍼들이 제일 막기가 어려운 골이 헤딩골인데 헤딩골을 못 막은 것이야 골키퍼의 실수라고 할 수는 없는거고 어쨌거나 아틀레티쿠 마드리드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에는 최전방에는 디에고 코스타 그리고 최후방에는 티보 쿠르투아 선수의 선방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티보 쿠르투아? 네 아 이름도 어려워 자식도 좀 쉽게 좀 하지 좀 아무튼 대단한 선수여서 벨기에 출신이라서 좀 유심히 봤습니다 만나게 됩니다 월드컵에서 그 1년 내내 역습축구 했잖아요 그러면은 슛을 몇 번을 막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습축구하면 상대가 슛을 더 많이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그 훈련 1년 동안 진짜 훈련을 빡세게 한거죠 그래서 최상의 실전 감각으로 월드컵에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케르 카시아스 선수가 레알마드리드의 수비가 한창 이제 지옥과도 같은 자동문 수비를 전해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카시아스가 미친 듯이 막아내면서 이 선수가 별명이 싼 이케르 그러니까 성자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레알마드리드의 성자다 세인트다 이 사람은 이렇게 수비가 개판인데도 불구하고 골을 먹지 않는 거는 오로지 카시아스 덕분이다 라는 그런 아 그럼 벨기에는 반댈 수도 있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 수비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얘는 약간 놀면서 막는 거지 그 상태로 1년을 한 거예요 아니야 근데 되게 잘하던데 판단력도 좋고 뭐 카시아스? 카시아스 카시아스가 이번에 판단력 잘못해서 판단 잘못해서 골이 먼 거거든요 역적이 될 뻔했죠 역적이 진짜 그거는 안 나오고 치킨만 했으면 그거는 명백한 카시아스 선수의 실수였죠 약간 좀 맛있겠다 이 선수가 사실은 작년에 주재무리뉴 감독하고 불화로 인해서 부동의 레알마드리드 주전 골키퍼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 리그는 디에고 로페스 디에고 로페스 선수에게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은 1년 내내 한 40경기 50경기 60경기 이렇게 출장을 하다가 출장 경기 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리그에서는 아예 못 나왔어요 그냥 컵대회 챔피언스 리그 이렇게만 나오다 보니까 실전 감각이 아무래도 조금씩은 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뭐 잘하던데 잘하긴 잘하죠 기본적인 클래스는 여자친구도 이쁘지 않습니까 리포터 사라 카르보네로 씨인데 아 이름도 알아 이거 애들립 쳤는데 이 사람들의 러브스토리가 굉장히 진합니다 진하다고요 2010년 월드컵 남아공 월드컵 우승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카시아스 선수가 이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나를 지금까지 지지해준 뭐 가족들 친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인터뷰하던 사람이 사라 카르보네로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리포터를 붙잡고 갑자기 키스를 해버립니다 근데 사귀지는 않았었던데 사귀고 있었는데 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키스를 해버립니다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어 근데 그 정도는 진한 거 아니지 않아요? 야 뭘 생각하신 거예요 남들 다 보는 데서 키스해봤어? 뭘 생각하신 거예요 중계할 때 어떻게 해봐 참 알겠습니다 어쨌든 골키파에서도 사실은 AT마드리드의 아까 그 크루투아 크루투아 선수가 저는 잘했는데 우리가 벨기에전이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가졌어요 어쨌든 호날두 호나우도죠? 아니야 호날두죠 호날두죠 호날두 과거 발음으로 치면 로나우도 로날두 로날두 로마리우 시절 호날두가 어쨌든 네 번째 골 넣고 이렇게 옷을 벗고 완전히 막 근육 말근육 쫙 그거 반칙 아닙니까? 경구감 아닙니까? 경구 봤죠 경구 봤습니까? 경구 봤습니다 호날두는 그런 말씀 거기가 경기 열린 장소가 포르투갈이었어요 호날두가 포르투갈 출신이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챔피스 결승전하는 게 얘한테 진짜 운이 좋은 거죠 거기서 또 골까지 좀 페널티킥이라 좀 찝찝하긴 하지만 지가 만들어냈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만들어냈고 자기가 골을 넣고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인데다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3대1 그냥 막 몸자랑 한 방 할만하죠? 몸자랑 한 방 딱! CF하면 찍고 있더만 저희가 생각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분명히 노린 겁니다 그렇지 노린 거지 아니 그러니까 자신의 상품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나 이 정도예요 나 광고 더 주세요 하는 약간 그런 제스처가 들어 있지 않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요즘 나이키 광고 많이 나죠 lerini 그 광고 잘 만들었어요 이제 중간에 여자친구 나오잖아요 진짜 여자친구죠 진짜 여자친구 러시아 모델 러시아로 바꿨나요? 원래 러시아 모델이었어요 아 나 지금 베컴하고 헷갈리고 있다 지금 그 광고에서 호날두가 진짜 재수없어요 그렇죠 딱 경기장 있는데 갑자기 옆에 또 상대 선수가 흑인이 누구예요 kör 흑인 뭐 흑인을 그냥 그냥 형 응원하는 5만 명 conten 딱 이러는데 한 명은 아닐걸 하면서 딱 그때 샤크가 윙크를 날리는데 진짜 재수 없더라고 난 멋있는데 근데 국내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 다태호 다시 태어나면 호날두 모든 것을 가진 남자라고 자기 잘생겼지 축구 잘하지 돈 잘 벌지 심지어 여자친구까지 예쁘다고 아 근데 호날두가 옷을 못 입어요 그건 있어요 패션 테러리스 동대모는 패션이야 동대모는 동대모는 동미 쪽에 가까운 거야 그런 사람이 못 입으면 어때 그럼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CBS 노콘 뉴스 뉴스토커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개인적으로 호날두가 세계 최고냐 메시가 최고냐 한번 박세훈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를 거머쥔 팀은 레알마드리드의 호날두였습니다 이게 최근 1년 보면요 호날두가 피파 상도 받았죠 오르헤이 선수 발롱도롱인가 발롱도롱을 받았는데 최근 1년 메시가 부상도 겹치고 해가지고 최근에 폼이 떨어진 사이에 호날두는 사실 계속 유지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계속 몇 년 동안 메시한테 가능성 그렇지 잘했거든요 전 그래도 메시 둘 다 정상적인 폼이면 메시가 갖고 있는 지배력 묘한 지배력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좀 더 세지 않나 화려하지는 않잖아요 메시는 메시도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한 선수 잔발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반박자가 아니라 반반반박자가 더 빠른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 포착 능력도 있고 호날두는 아무튼 호날두는 그냥 뭔가 파워풀하죠 파워풀하고 조금 더 직선적인 스타일 박세웅 기자는 전 메시 메시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다 네 공격수 중에서 어떻습니까? 마포에서 중계하는 제가 마포에서 보기에도 마포의 시선에서 보자면 마포의 시선에서 보자면 메시 선수가 그래도 조금은 위죠 역시 메시가 조금 더 위라고 판단이 되는 게 호날두는 혼자서 경기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그 우승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안첼로티 감독이 굉장히 좋은 전술을 보여줬는데 이 팀이 잘 나가면서 호날두 선수가 미친 듯이 골을 넣을 때도 이 팀 전술의 핵심은 호날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호날두는 최전방 그리고 약간 측면에 빠져가지고 골을 지속적으로 박아주는 유형의 선수이지 팀의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는 사비알론소, 모드리치, 디마리아 이런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최전방에는 벤자마 이런 선수들이 만들어 나갔는데 호날두 선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반면 메시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마포에서도 그래도 날카롭네 마포에서 봐도 보이는 건 다 보여요 저는 호날두도 아니고 메시도 아니고 박지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방 왜냐 있잖아요 호날두가 박지성을 보고 까뜩 놀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호날두 검색해보면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광검색어가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호날두 박지성 보고 놀람 여기를 클릭해보시면 호날두도 아니고 메시도 아닌 박지성이 세계 최강이다 박지성이 근데 그게 박지성이 확실합니까 그게 박지성이 맞대요 추측인데 추측인데 박지성으로 다들 네티즌 수사대들이 이제 결론을 내렸죠 쉽게 여러분들 궁금해서 못 참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허리 들어올리기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호날두가 옆에서 보고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그 영상입니다 김정은 기자가 오늘 처음 보셨는데 저도 굉장히 큰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호날두 영광검색어 호날두가 누워있다가 이거 뭐야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면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아 진짜 이거를 보여줘야 돼 이거를 진짜 봐야 돼 이거는 포털사이트에 호날두 박지성 치면 그냥 나옵니다 90%는 그거예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거니까 아무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같이 일할 때 선수할 때 일할 때죠 일할 때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박지성이 최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생각을 해보면 메시냐 호날두냐 저도 메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셋 다 메시네요 저는 작은 사람이 자랑이 좋아 아 그렇죠 다른 이유는 없어 아무튼 메시가 좀 작지 않습니까 약간 못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화려하지 않잖아 인간미가 있잖아 호날두는 너무 조각이야 이건 또 조각을 싫어하거든 그렇죠 근데 아무튼 K리그는 과연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 왜 유럽은 이렇게 이건 전통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왜 이렇게 정말 대단한 건데 K리그는 왜 이렇게 우리 방치하고 있죠 일단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K리그가 팬들의 이슈를 끌만한 게 별로 없죠 그리고 일단 경기 자체가 재밌어야 되는데 그렇죠 실력이죠 사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영국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 프리미어리그인지도 몰랐어요 사실 제가 95년도에 갔으니까 근데 너무 축구를 좋아하는 건데 축구 경기를 보면 너무 재밌어 쉬지 않고 골이 넣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동국 선수 그때 포항의 감독이 박성화 감독이 이제 포항 감독을 갔는데 이제 라이언킹 이동국이 떠갖고 전주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경기할 때 제가 갔습니다 네 가서 들어갔어요 진짜 표 사가지고 박성화 감독한테 전화했더니 어 대훈씨 표 사고 누가 와 이러더라고 나는 내심 내심 어 목차도 오를 줄 알았지 그때 기자도 아니고 학생이었거든요 그 정도급은 아니었구나 그때는 5천원이나 2천원이나 쏘여야죠 아이씨 이라고 아무튼 들어가서 반가운 마음에 관객이 없어 관객이 이동국이 뛰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화려한 패스 그거 보다가 진짜 동네 축구 보는 것 같았어 나 진짜 진짜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고 아직도 안 변한 것 같아요 운동장 꽉 차야 돼서 일단 그리고 막 고안 치르고 난리 나야 돼서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죠 너무 커 그리고 운동장 좀 작게 지으란 말이야 월드컵 한다고 너무 크게 지으란 말이야 근데 일단 실력이 안 돼 난 그게 진짜 제일 그러니까 매일 국가대표 같은 그런 실력을 가진 클럽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소나무성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저는 마포에서 경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마포의 시각에선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보이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축구가 지니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화려한 패스웍 돌파 이런 것들이 영국 갔을 때는 보였는데 우리나라에선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예전 우리나라 축구를 보면 지도자들이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원에서 이 선수가 공을 잡으면 뭔가 이 선수가 창의적인 능력으로 드리블을 하거나 기가 막힌 패스를 찔러주거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최전방으로 보내라 니네가 공을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최대한 간결하게 플레이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던 그런 간결한 플레이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순간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재치있는 번뜩있는 패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서 뺏기지 말고 최전방까지 공을 보내서 거기서 승부를 봐라 이런 식의 어떤 지도 방침이 예전부터 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벗겨지지는 않은 거죠 아 진짜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남미 이런 곳들은 이제 전술적으로 굉장히 좀 몇십 년 수십 년간의 어떤 발전과 실패와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거쳐오면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역사가 그런 역사가 많이 부족한 편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K리그도 진짜 좀 이렇게 적어도 아시아에서만큼은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아시아 AFC 챔피언스 리그 우승 상금이 아까 했던 15억이랍니다 네 근데 여기 유럽 챔피언스 리그는 무려 146억 원 그렇죠 플러스 중개권이면 어마어마하다 말도 못하죠 천억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못드려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쨌든 레알 극장의 리스본의 기적 레알 마드리드가 통산 열 번째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12년 만에 레알 마드리드가 그래서 스페인 말로 라데스 인마 열 번째 통산 열 번째 라데스 인마 라데스 인마 라고 욕하시는 거 아니죠 인마라고 하신 거 같은데요 라데스 인마 인마 같은데 액센트가 그게 맞나요 통산 열 번째 우승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대단한 레알 마드리드 팀인 것 같아요 참 그 구단주도 와서 막 박수 쳐주고 하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구단주들 거의 또 축구장이 잘 안 오잖아 잘 안 오죠 왜 그럽니까 와서 응원도 하고 오면은 또 식구들도 올 거 아니야 직원들도 일단 구단주 그런 것도 좀 배워야 돼 구단주와 근데 뭐 종목 통틀어서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오냐고 얘네들 오는데 와가지고 응원해 주고 밥도 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뭐 여담인데 그 삼성 야구단은 구단주가 좀 경기장 가지 않겠어요 어제 어제 뉴스에 이승엽 홈런 이승엽 홈런에 지금 말도 안 돼 이거리 내 눈을 번쩍 뜯다는데 나 거기서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게 비서실에서 삼성 그 김인 사장인가 그쪽에 연락을 해서 그 소식을 알리고 그 야구단 홍보팀에서 그 기자들한테 알려가지고 처음은 이제 릴리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난 감동을 받았어요 확인하고 써야지 사실 지금 나는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던데 이승엽을 다 그래요 삼성의 차기 감독이라고 감동은 내가 봤을 때 패스예요 바로 차기 사장으로 가야지 그 정도 했으면 아 근데 감독 거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그렇잖아요 약간 새끌로 갔지만 어쨌든 그리고 감독들 어떻습니까 에이티 마드리드 감독도 뛰어난 감독이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감독도 제가 좀 얌전한 아저씨 같은 네 동네 아저씨 스타일이죠 동네 아저씨인데 3회 우승을 했더만 다른 팀에서 에이시밀란 뭐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데려와가지고 챔피언스 리그 3회 우승을 시킨 굉장한 명장 아닙니까 이러면 네 어떻습니까 그 일단 카를로 안칠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유명한 감독이니까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모른다니까 설명해주라니까 안철로티 안철로티 카를로 안철로티 감독인데 이 감독이 정말 여러 여러 클럽들을 거쳤습니다 여러 클럽들을 거치면서 가장 빛났던 시기는 아까 말씀해주신 에이시밀란 에이시밀란 자기 전술적인 옷을 입히는데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약간 좀 일찌감치 프리메라리가 우승 경쟁에서 약간은 한 발 뒤로 물러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약간 헤매는 시기가 있었어요 헤매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이제 자신이 자랑하는 433 시스템을 완벽하게 여기다가 이식을 시켰습니다 433 그렇죠 433을 이식을 시키면서 디마리아 선수가 원래는 제가 아까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이 선수가 이제 오른쪽 공격수였어요 이 선수를 중앙 특히 중앙에서도 약간 왼쪽에 치우친 미드필드로 다시 전환을 시키면서 엄청난 경기력의 향상을 이제 갖고 왔는데 이런 신의 한 수 두 수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팀을 이제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 같은 경우에는 A팀 마드리드 그렇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젊은 감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젊은 감독입니다 굉장히 젊은 감독이고 사실은 프리메라리가의 젊은 좋은 감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두주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유로파리그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거뒀었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이번 우승 아 우승이 아니라 준우승 그리고 라리가에서 우승까지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이제 프로필을 밖에서 PD가 적어주고 있는데 1970년생입니다 70년생이면 뭐 저랑 두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아직까지 40대를 간 넘긴 45밖에 안 됐어요 얘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한국 것도 없어요 시메오네 형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아 뭐야 난 생각이 무뚝 드는데 아무튼 아리엔티나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이네요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데이비 베컴 선수를 1998년 월드컵에서 역적으로 만든 선수가 바로 디에고 시메오네입니다 무슨 말이죠? 데이비 베컴의 이제 약간 좀 불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약간 경기 중에 빡 돌면은 핀트가 어긋나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베컴의 흑역사 그렇죠 흑역사가 있죠 98년 월드컵 때 시메오네가 교묘하게 베컴을 자극합니다 베컴을 자극해가지고 열받게 해요 열받게 해가지고 딱 주심이 볼 때 베컴이 이제 꼭지가 돌아서 시천말로 빡 돌아서 뒤꿈치로 디에고 시메오네를 빡 하고 갈깁니다 근데 그거를 주심이 봤어요 정확히 봤죠 정확히 보고 오히려 베컴이 억울한데 베컴이 그 동작 하나 때문에 바로 퇴장을 먹죠 그게 베컴의 흑역사에요 그리고 잉글랜드가 그 경기에서 지고 탈락합니다 심혜오넌 감독이 좀 그러네 그러니까 디에고 시메오넌 감독이 선수 시절부터 약간 좀 거칠고 투쟁심이 강하고 열심히 뛰고 좀 잠그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자기의 축구 차량을 완벽하게 입힌거죠 지금 축구팬들은 올 시즌 유럽을 충격에 몰아넣은 감독점 JPG 해가지고 시메오넌 감독을 그렇게 소개해요 유럽을 충격에 몰아넣은 감독 좋은 의미로 충격에 몰아넣은 감독이 심혜오넌 나쁜 의미로 충격에 몰아넣은 감독이 모예스 아 그렇죠 모예스 모예스는 충격이었죠 맨유 감독 알렉스 퍼거슨이 만들어놨다고 하긴 힘들지만 완전 망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뭐 1등하던 팀을 8등까지 끌어내렸어요 20몇 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에 못 나갔고요 20몇 년 만에 두자의 수 패배를 당했고 잘렸습니까 그래서 잘렸죠 바로 잘렸죠 좀 약한 팀인데 클럽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홈에서 수십 년 만에 첫 번째 패배 막 이런 기록들을 수도 없이 써내려갔어요 오예스 한 경기에서 81번의 크로스 기록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뭐 심혜오넌 감독은 어쨌든 마지막에 수비수 바란인가요 네 뭘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충돌을 해가지고 막 거칠게 해가지고 날 감독이죠 운동도 가고 이런 거 다 K리그에서도 거의 없잖아 사실 보니까 프랑스 수비수잖아요 바란 바란 선수가 프랑스 사람입니까 프랑스 사람인데 93년생이래요 엄청 어려요 머리에 피도 안 많은 놈이에요 그게 영상이 어떤 게 잡혔냐면 호날두가 이제 연장 후반 15분에 골로 차나요 페널티킥 그때 심혜오네 감독이 박수를 치는 영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이제 내려놓은 거죠 완전히 내려놓은 거죠 이제 근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니 막 그란드로 뛰어나가 심혜오네 감독이 뭐야 했는데 그게 영국 방송 ITV 그쪽에 그림이 잡혔어요 뭐냐 호날두가 골 넣고 나서 이제 경기가 잠깐 멈추잖아요 선수를 중앙에 도열하려고 그때 공이 중앙성 부분에 있었는데 바란이가 심혜오네 감독한테 그냥 깐 거예요 심혜오네 감독을 향해서 내가 감독이어도 이건 미치지 저건 뭔데 저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매너 없는 그렇죠 이 매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두 팀이 한 도시에 있다 보니까 전통의 라이벌입니다 이제 레알마드리드 하면 바르셀로나가 이제 숙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만 보통 정상적 보통 한 팀에 여러 팀 한 도시에 여러 팀들이 있다면 이 팀들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죠 아틀래티코와 레알마드리드도 수없이 싸워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라이벌 의식의 발로 이런 것들이 좀 있었겠죠 이게 뭐냐면 진짜 상도가 없는 거지 그 야구에서 딱 삼진 잡고 포수가 상대 감독한테서 공단지고 인위글 차라리 간 거야 뭐가 달라요 이게 상대 감독한테서 딱 단진 거야 이런 기공격 이런 그런 거네 그게 뭐가 달라요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딱 떨어져요 심혜원 감독이 잘못한 게 아니구만 예받아가지고 날라오는 공을 바로 발로 차요 바란 쪽으로 근데 정확해요 바란한테 정확히 갔어 팬들이 거기서 맛이 갔어요 아 역시 살아있다 레전드는 살아있다 어쨌든 퇴장 퇴장 당했지만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싹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미없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스페인 리그가 유럽을 장악을 해버렸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비껴가 있어요 사실은 독일 분데스 리그가 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있는데 박지성이 빠지면서 프리미어리그도 전혀 관심이 없고 죽었죠 확 죽었죠 좀 많이 죽었죠 손흥민과 이제 뭐 구자철 지동원 박주호 이런 선수가 있는 분데스 리그가 좀 뛰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왜 스페인 리그에는 우리 꼬맹이들밖에 없고 잘하는 선수가 없을까요 우리나라 선수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꼬맹이들 있잖아 꼬맹이들 어떤 선례가 확실하게 필요한게 독일같은 경우에는 차범근이라는 확실한 보증수표가 있었습니다 EPL도 박지성 이영표가 가면서 뚫어놨어요 한국 선수들은 EPL 갔었나? 토트넘에서 토트넘에서 있었죠 아 그렇습니까 한국 선수들은 믿고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스페인에선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천수 선수가 갔었고 아 또 천수야 아 이천수 이천수 선수가 갔었죠 이천수 선수가 갔었는데 그 당시에 레알 소시에다드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입단을 했습니다만 그다지 팀에 잘 녹아들지 못했고 다른 팀 누만시아라는 팀으로 임대를 갔습니다만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약간 운도 없긴 했어요 운도 없긴 했는데 어쨌거나 공격수로 영입한 선수가 시즌 내내 골을 넣지 못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박주영 선수도 지난 시즌에 지지나 시즌이죠 이제 박주영 선수도 셀타비고에서 뛰었습니다만 그다지 큰 임팩트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 선수 완성된 한국 선수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그 쪽으로 진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값이면 잉글랜드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선수들은 더 비싼가요? 일단 잉글랜드 리그가 돈을 많이 줍니다 전해전쟁에서 승리하는구나 그리고 일단 언어적으로 영어가 편하지 스페인만은 조금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페르선너 이러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축구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하면 보통 브라질이라든지 스페인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기량이 완성된 단계다 팀을 만약에 뭐 그런 상황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팀을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같은 값이면 EPL로 간다는 거죠 스페인 리그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유망주 그때도 말씀해 드렸지만 어떤 선수가 있죠? 우리 꼬맹이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승우 선수 이승우? FC 바르셀로나 유소년팀 이승우 선수 그리고 팀 메이트들 중에서도 장결희 선수 이런 선수도 있고 그런 선수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발렌시아에서 뛰고 있는 조금 더 어린 선수입니다만 이강인 선수 이런 선수 꽤 있네 길게는 크게는 이제 한국 축구의 미래 그리고 작게는 그 클럽들의 미래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성장해서 아무튼 이렇게 크게 성장한 케이스는 아직 한국인 치고는 아직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없죠 어쨌든 지금 유소년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천재 소년으로 제가 영상도 보고 그랬는데 천재적이든 잘하고 있어요 특히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자체에서도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승우 선수 한번 나중에 저희가 인터뷰도 한번 하고 아무튼 스페인 리그를 좀 더 많이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시끄러 근데 이게 웃기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 나 그게 너무 느끼시는 그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그래? 마포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중미 중남미 브라질 이런 리그도 재미없나요? 그쪽은 아무래도 뭐 그 모든 축구의 중심이 유럽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유럽 자체의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가장 돈이 많이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좋은 선수들이 자극 리그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스카우터들의 눈에 띄어서 유럽으로 일단 옮겨오게 되죠 그러면 팬들은 자연스럽게 잘 뛰는 선수들이 있는 리그를 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뭐 잉글랜드 EPL 독일의 분데스리가 이런 리그들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진짜 거기에 K리그가 진짜 한번 탁 붐업이 한번 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있는 그런 클럽을 하나 만들어서 한 한 500억 한 1000억 정도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눈만 번쩍 뜨지 마시고 눈 번쩍 뜨시고 야 1000억 만들어라 하고 딱 이렇게 6월 남기 시야야 어? 이게 되는 거 사실 돈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돈의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장을 데려갈 거 아니야 저도 공감하는 게 K리그가 지금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저는 레알 마드리가 사실 이번이 12년 만에 우승인데 12년 전 우승을 만든 게 제1기 갈락티코였어요 갈락티코가 은하수라는 뜻인데 은하수엔 별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 이제 페레즈 회장이 야 축구 좀 하는 별들 다 데려와 해가지고 피구 지단 백컴 호나우드 싹 끌고 와서 그 우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당시 이제 갈락티코 정책이라는 게 그러면 지출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상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버리자 아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수입도 꽤 엄청나게 벌었죠 쓴돈 이상으로 벌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 이후에 뭐 스포츠단이 뭐 좀 잘한다 싶으면 앞에 레알을 붙였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레알 뭐 하고 있습니다 저도 레알 아 네 차 타는 거요 차 타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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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방식도 나쁘지 않아요 아예 스타들을 한 팀에 다 몰아넣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 변하는 거를 해서 진짜 국가대표 출신들이면 정말 다 보자 나도 볼 것 같아 그래갖고 다 이겨버리는 거야 근데 얘네가 다 못 이기거든 다 못 이기거든 그게 재미죠 진단 말이야 그게 재미죠 이동국이 또 살아있잖아 동국이 형이 또 한 번 미친 척하고 또 넣어주고 이런 축구도 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워낙 우리나라는 야구가 너무 크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좀 제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지성 선수가 이제 은퇴 경기를 그 PSB 아인투벤과 함께 와서 이제 수원 경기장에서 했는데 아 했나요 네 했습니다 했는데 뭐 날씨가 안 좋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빅버드에 모인 관중이 한 15,000명 정도 15,000명 네 들었어요 뭐 티켓값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한국 축구 최고의 아이콘이 왔는데 15,000명의 관중이라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아니라 외국에 잘하는 선수를 데리고 온다고 한들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그렇죠 얼마나 많은 관중들이 올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은 좀 있어요 그때 박지성 선수가 인터뷰 이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15,000명 앞에서 뛰어본 거는 일본에서 뛴 이후 처음이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15,000명 앞에 두고 축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좀 에둘러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딴 데도 아니고 자기 고향이었는데 음 참 축구는 우리나라에서 뭐 저도 보면 야구와 축구 중에 어디에 열정적이냐면 저도 사실 야구거든요 야구가 더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축구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유럽 사람들처럼 광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어디서 그게 나오는 걸까 사실 유럽 축구는 어떤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태생 자체가 재벌들이 만든 거잖아요 재벌들이 이제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가지고 프로스포츠가 생기고 유단들을 책임지고 창단을 하고 아마추어와 있던 선수들을 끌어와서 없던 리그 자체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유럽 축구 같은 경우에는 클럽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풀보리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뛰는 사람들 볼 좀 찾는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동네랑 니네 동네랑 한번 묻어보자 이런 것들이 커지고 커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클럽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클럽에 대한 지역 사람들의 충성심 애정도 이런 것들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했고 우리 아빠가 좋아했는데 나도 당연히 좋아하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철만 되면 지역 감정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역 감정은 선거 때는 사라지고 스포츠에는 남아야 돼요 맞아요 무조건 그거예요 솔직히 우리 야구 얘기 다시 해도 80년대 혜태랑 롯데 혜태랑 삼성부터는 난리 나잖아요 이게 사실 지역 세계거든요 그런데 스포츠에서 이런 게 재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용을 안 해서 이게 문제인 거지 사실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동네 팀 이건 내 팀 이런 게 확실히 있으니까 그런데 소중함이 있죠 그렇죠 그 프로야구는 내 팀이 있어요 그런데 K리그를 보시는 분들이나 일반 대중한테는 K리그에 있어서 내 팀이 없어요 내가 서울서라도 FC서울이 경기하나?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슈퍼매치 정도 해야지 관심 좀 갖고 그렇죠 티켓도 또 공짜로 좀 뿌려주면 좀 가서 본다든지 아 진짜 이거 축구 할 수 저는 축구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언론인이니까 CBS에서도 좀 축구 동아리도 좀 있고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마케팅을 되게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장 가서 보면 약간 파크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나요 되게 좋아요 축구를 재미있게 없게 하든 상관없이 일단 넓은 데서 있으면 좋은데 그 재미를 알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저는 그러니까 숨소리까지 들리게끔 좀 작고 작게 맞아요 관중성은 없더라도 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포항구장이 참 좋은 구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포항구장 저는 안 가봐가지고 스틸라이드가 있는데 거기가 진짜 뭐랄까 조그만 극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붙여서 만들어놨어요 숨소리까지 다 들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운동장은 종합운동장이잖아요 그렇죠 종합운동장 그러니까 이제 경기장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육상 트랙이 길게 있습니다 대구 경기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워낙에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제 좀 몰입도가 떨어지는 거죠 망원경 쓰고 봐야 되고 그렇죠 근데 포항 스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딱 붙어있습니다 딱 붙어있는 데다가 크기 자처도 크지 않기 때문에 꽉꽉 들어차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가 참 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항이 잘해요 난 그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분명히 있죠 아 그래야 선수도 흥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든지 흥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그 비디오에 노출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수원이나 상암 같은 경우는 경기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만 명이 차도 이게 찬 거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거기는 그래요 근데 스틸라이드는 적당히 차면은 그게 규모가 안 커가지고 되게 바글바글한 것 같거든요 이건 상대팀한테도 압박이고 그 축구기사 사진 한 장 딱 찍혀가지고 나가잖아요 팬들이 봤을 때도 텅 비어있는 거랑 그렇죠 좀 차 있는 거랑 이게 느낌이 다르거든 재밌나보네 축구사랑 있네 약간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가지고 그렇게 광분하고 흥분할 게 아니고 정말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를 가지고 좀 흥분해야 되는데 아시안은 흥분이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이 그리고 AFC가 약간 좀 일을 잘 처리를 하지 못해요 제가 AFC 중계를 몇 번 해봤었는데 이제 경기 중개 준비를 위해서 이제 그 친구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좀 정보를 모읍니다 정보를 모으려고 하는데 정보가 없어요 중개진이 모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정보도 또 하나 없구나 우리는 도대체 뭘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 K리그 팀들은 그나마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뭐 태국의 부리람 유나이티드가 왔다 왕통 FC가 왔다 어떻게 중개해요 이거 아는 게 없는데 그래도 잘하네 그러니까 그쪽 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죠 알 필요도 없어? 차라리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FC서울의 경기를 한 번 중개를 했었는데 알힐날과의 경기였어요 알힐날 알힐날 제가 경기 중개를 했었는데 그때 AFC에서 모은 정보보다는 FC서울 쪽에서 저희한테 상대팀 정보를 가지고 중개를 했던 기억이 나요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중개진한테는 몇 십 페이지짜리 PDF 파일 여기에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미디어 킷이 옵니다 원래는 미디어 킷이 오는데 그 AFC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부실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부실하니까 충분한 정보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재미도 없고 설명도 저거 뭐 찹니다 이름만 얘기하고 박수현 선수 찹니다 아유 넘어졌네요 뭐 이렇게만 끝나는 거 아니야 아유 태국 선수 이름이 뭐죠 등본을 보니까 16번이니까 뭐 무톤보입니다 뭐 이런 식이야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캔벨 무톤보의 이름을 여기서 맞습니까 아유 순간 떠오르게 무톤보 무톤보라고 유명한 NBA 선수 농선수 무려 7개국어를 하셨던 선수 진짜 무톤보 블락의 대가 아무튼 뭐 그런 시기니까 참 재미가 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호날리도 한번 탁 나오고 탁 나와야 되는데 아 참 아무튼 알고 보면 재미있습니다 더 맞습니다 알고 보면 네 저도 사실 스페인 리그 유럽 챔피언스 리그 좀 안 봤는데 하이라이트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하이라이트만 보더라도 화끈합니다 경기 18분짜리인데 그만 보면 어느정도 흐름을 알 수 있고 좋습니다 어쨌든 최고의 유럽 클럽팀은 올해는 레알마드리드 올해는 레알마드리드 그러나 자국 리그 또 스페인 리그 우승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마드리드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다 그렇죠 준우승도 만만치 않습니까 제 생각엔 챔피언스 우승팀이 그 해 끝판왕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뭐 리그 챔피언도 당연히 대단한 건데 어쨌든 짱들이 모여서 그렇죠 싸웠는데 거기서 짱이 된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뭐 브라질 월드컵에 또 이제 벨기에 출신의 골키파도 가야 되고 호날드도 가야 되고 이 선수들이 또 어떻게 활약을 펼칠지 이제 6월이 웁니다 저는 스포츠는 또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너무 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쳐져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브라질 때는 또 브라질 월드컵에 맞춰서 또 우리 박성용 기자도 열심히 취재해 주시고 또 좋은 정보 좀 알려주시고 네 저희 소준 아나운서도 마포에서 열심히 마포에서 열심히 시점하겠습니다 또 재밌게 스토커에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토커 열여섯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뉴스토커 다음 주에도 보다 활기찬 재밌는 스포츠 소식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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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김대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잘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 그래도 박지성이야 박지성이 있으니까 이게 확산해 분위기가 박지성이 안 돼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